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 읽으며 잠들 책은 이수지 저자의 하루의 한 편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얻은 지혜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의미 있는 동화 한 편 읽으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천국은 만들기 나름 한 성실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십 년간 부지런하고 충직하게 일한 덕분에 주인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네 덕에 매우 편하게 지냈다 이제는 너도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이 재물들을 가지고 가거라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다 노예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는 주인께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하며 길을 떠났죠 하지만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가던 그는 그만 큰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배는 산산이 조각나고 재물은 모두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그는 겨우겨우 헤엄쳐 외딴섬에 도착했습니다 행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인가 얼마 전까지 천국을 거니는 것만 같았는데 지금 내 처지는 이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하구나 그는 신세 한탄을 하며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급한 것은 몸을 가릴 옷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옷까지 찢겨나가 그는 거의 알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보면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자 마침내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헐벗은 몸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지만 그를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만세를 외쳤어요 우리들의 왕이 오셨다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오셨어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화려한 궁궐로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는 얼떨떨했지만 생전 처음 누리는 편안한 생활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내게 왜 잘해주는 겁니까? 게다가 나를 보고 왕이라니요? 난 여기 오기 전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당신이 인간 세상에서 노예였는지 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당신들은 누구이며 난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영혼이랍니다 당신은 운명적으로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당신은 딱 1년만 이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 섬에서 나가 죽음의 섬으로 홀로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자 그는 무척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죽음의 섬이라니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섬 바로 옆에 있는 섬입니다 사람들은 담담한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말에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챙겨서 마을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마을을 떠나 이웃에 있는 죽음의 섬에 가곤 했답니다 그리고 되도록 1년 동안은 좋은 왕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가 왕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죽음의 섬으로 떠났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받았던 옷도 벗어놓은 채 알몸으로 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죽음의 섬은 그가 1년간 가꾼 덕분에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황량한 사막이었던 이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우물을 받으면서 섬은 점점 살기 좋은 낙원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왔던 것들이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름다운 섬을 만드는 걸 보며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 이야기 욕심이 되찾아준 돈 수환이 좋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좋은 물건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한 도시로 출장을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더 구미가 당기는 정보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며칠만 기다리면 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할인 판매하여 훨씬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텐데 문제는 물건값으로 가져온 이 많은 돈을 며칠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거지 이 도시에는 물건도 사람도 많아서 그만큼 도둑도 들끓었습니다 자칫 이렇게 큰 돈을 아무렇게나 두었다가는 도난당하기 십상이죠 장사꾼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 여기다 묻어두면 되겠다 그가 찾은 방법은 바로 돈을 땅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진 길가에 적당한 곳을 찾아 감쪽같이 돈을 묻어놓았죠 장사꾼은 그제서야 안심하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노릇일까요? 다음날 돈이 무사한지 보러 간 장사꾼은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당황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장사꾼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엔 어제 돈을 묻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외딴 집이 한 채 보였어요 저기 사는 놈이 의심스럽다 장사꾼은 살금살금 그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어요 이거로구나 이 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내가 돈을 묻는 걸 몰래 보고 있었던 거야 벽에 뚫린 구멍을 보고 장사꾼은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며 문을 두드렸죠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나온 이는 수염이 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장사꾼을 흘끗 올려다보았어요 장사꾼은 번뜩이는 기지로 한 가지 꾀를 내어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매우 지혜가 높으신 어르신인 것 같아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오? 장사꾼은 되도록 믿음을 주기 위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장사를 하려고 이 도시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만 아주 큰 할인 판매가 곧 있을 예정이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큰 돈을 보관할 일이 걱정이라 우선 은화 500개가 든 자루를 어제 땅에 묻어두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에게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는 자루가 하나 더 있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할지 은화 500개를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노인은 가만히 수염을 손으로 쓸며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에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매우 위험하지 내가 당신이라면 어제 은화를 묻어둔 곳에 은화 800개를 함께 묻어두는 쪽을 택할 것이오 아 역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서 가서 은화를 묻어야겠습니다 장사꾼은 진심으로 감사한 척 연기하면서 그에게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일부러 숙소 방향으로 뛰어갔죠 하지만 장사꾼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죽이고 노인이 나올 때만을 기다렸죠 이웃고 노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장사꾼의 눈에 익은 자루가 하나 들려있었어요 장사꾼은 몸을 숙이고 노인을 미행했습니다 노인은 어제 장사꾼이 은화 500개를 묻어두었던 바로 그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자루를 그 자리에 파묻어 놓은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사꾼은 노인이 돌아간 후 한참이 지나서야 자루가 묻힌 곳을 파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자신이 어제 파묻은 은화 500개가 든 자루가 고스란히 묻혀 있었죠 역시나 저 노인네가 도둑이었어 그는 주저없이 은화 자루를 들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말했던 은화 800개를 파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은화 800개는 노인을 속이기 위해 지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장사꾼은 노인이 더 큰 욕심에 은화 800개마저 가지러 오리라 생각하고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남의 은화 500개를 양심의 가책 없이 가져간 사람이기에 반드시 더 큰 돈을 훔치러 오리라 짐작했던 것이죠 덕분에 장사꾼은 무사히 물건을 사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밤이 되자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어 누가 왔는지 내다보았습니다 나는 왕의 사자요 그러니 명을 따르시오 왕의 사자라고요? 그럼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하지만 임금님의 사자라는 사람은 꼼짝도 않고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부릅뜨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당신에게 빨리 성으로 들어오라는 명을 하셨소 그러니어서 나를 따르시오 집주인은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건 없었지만 사자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면 왠지 벌을 받으러 갈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집주인은 이대로 혼자 가기는 너무 무서워서 함께 갈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가장 친한 친구와 두 번째로 친한 친구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늘 함께하는 친구까지 세 명이 생각났죠 그는 사자에게 부탁하여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친한 첫 번째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 친구는 그를 가장 아껴주었으며 그의 부탁을 거절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 친구 자네가 이 밤중에 웬일인가 여보게나 나 좀 도와주게나 무슨 일 생겼는가 첫 번째 친구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왕이 자기를 성으로 불러들였으며 왠지 사자의 말투나 행동으로 보아 상을 받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 역시 냉랭하게 돌변했죠 설마 나보고 성에 대신 들어가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겐가 아닐세 대신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들어가 주었으면 해서 그렇다네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말이지 첫 번째 친구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함께 가질 수 없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집주인은 울상이 되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한 것 아니겠나 함께 들어갔다가 나까지 왕께서 벌을 내리시면 이 무슨 낭패가 아니겠나 집주인은 시무룩해져서 하는 수 없이 두 번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두 번째 친구에게 집주인은 그간 있었던 사정과 첫 번째 친구로부터 거절당한 이야기를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자네는 나와 함께 가질 수 있겠지 두 번째 친구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가겠네 하지만 성문 앞까지만 동행할 걸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야 두 번째 친구는 큰 선심을 쓰듯 말했죠 하지만 집주인은 왕의 앞에 함께 있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발길을 돌려 마지막 친구에게로 향했어요 이제는 큰 기대도 없이 그간 일들을 친구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앞에 두 친구에게 거절당한 일까지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만 아주 힘들었겠어 이 친구야 자네가 함께 가달라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내가 따라가 줌세 함께 가자고 집주인은 깜짝 놀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마지막 친구에게 되물었어요 자네 농담 아닌가 나는 큰 벌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함께 온 자네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어 그런데도 함께 갈 텐가 이북의 친구 자네가 벌을 받을 리 없는 좋은 사람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데다 혹여 벌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그건 왕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을 것이니 내가 바로 잡아드려야지 집주인이 찾아갔던 세 친구의 이름은 각각 재산, 주변 사람, 그리고 좋은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표현된 존재는 바로 죽음입니다 본래 사람들은 재산을 쌓으며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법이기에 늘 가까이 두고 있죠 하지만 재산은 살아있을 때만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죽어서는 가져가지 못하죠 그렇기에 첫 번째 친구인 재산은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친구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인 주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함께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곁에 있으며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이들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따라가 주겠다던 성문은 바로 홀로 남겨질 무덤을 의미하죠 마지막 친구인 좋은 행실은 평소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오랫도록 남아있죠 그리고 죽은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증거이자 기준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지혜롭기로 소문이 자자한 라삐가 있었습니다 라삐란 유대인들이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나 학식이 많은 선생을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어느 날 라삐는 로마 제국의 공주에게 초대받아 궁으로 가게 되었죠 공주는 과연 라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실제로 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라삐의 얼굴을 보자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혜는 무척 높을지 모르지만 얼굴은 전혀 지혜를 따라잡기 힘들구나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 수가 입을 삐죽거리던 공주는 라삐에게 대놓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크나큰 지혜가 못난 그릇에 담겨 있군요 공주에게 모욕을 당했는데도 라삐는 인자하게 웃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공주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주님, 이 궁안의 술들은 모두 고귀한 술이겠죠 물론이죠 왕족들이 마시는 술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죠 공주는 당연한 소리를 묻는다는 말투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술들은 혹시 항아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삐는 매우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찬 로마 제국의 궁에서 왜 이런 볼품없는 곳에 좋은 술을 담아둡니까 술도 모두 금이나 은 같은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군요 그릇을 전부 바꿔야겠어요 공주는 시녀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아리와 단지에 들어있는 모든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든 좋은 그릇에 옮겨 담으라는 것이었죠 며칠 후 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이 직접 베푸는 잔치라 좋은 음식과 술들이 가득 차려졌죠 왕은 매우 흐뭇해하며 대신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한 모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왕과 대신들이 모두 술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은 어이없어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른 술이 아니지 않느냐 어찌 마시 이리도 형편없느냐 영문을 모르는 시녀들은 그저 쩔쩔맬 따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장된 술에 무엇을 바꿔넣거나 새로 섞었느냐 왕의 물음에 시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항아리에 있던 술들을 며칠 전에 은그릇과 금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뭐라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지시했단 말이냐 공주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시녀의 말에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공주를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공주는 자기가 한 일에 아버지가 감동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리라 상상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술잔을 든 왕의 얼굴은 여전히 붉으락푸르락 했답니다 네가 이 모든 술들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냐 아바바마 저는 이 진귀한 술들이 어울리는 근사한 그릇에 옮겨 담아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름답지만 어리석은 공주야 너는 술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맛이 변한다는 걸 정녕 몰랐단 말이냐 왕이 탄식하자 그제야 공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공주는 방으로 돌아와 라피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라피님, 라피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신 건가요? 그러자 라피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공주님, 골탕이 아니라 지혜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대단한 것이라도 반드시 겉이 번지르르한 것에 들어있어야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투박한 항아리가 좋은 술에는 가장 알맞은 집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범인을 잡은 솔로문 왕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간 세 명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시장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각자의 마을에 파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에 올 적이면 늘 큰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처럼 복잡한 대도시에는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장사꾼은 국리 끝에 모두의 돈을 모아 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밤새 몰래 그 돈을 훔쳐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사람은 시장에 가려고 묻어든 돈을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없어지고 난 다음이었죠 그들은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두 없어졌잖아 아이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돈이 묻혀 있는 건 우리밖에 모르니 범인도 이 안에 있어 세 사람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돈을 가져간 사람이 먼저 실토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사람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에게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시여 저희 중에 범인이 누구인지 부디 밝혀 주십시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자네들 셋 모두 수완이 밝은 장사꾼들이니 매우 현명하겠구나 그럼 나부터 좀 도와주게나 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네들 중에 범인이 누구인지도 내가 밝혀주도록 함세 세 장사꾼들은 좀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일단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 그런데 처녀는 언제부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약혼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이별을 하는 대가로 위자료를 받아달라고 했지 하지만 약혼자는 위자료를 거절하며 처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놓아주었지 결국 처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처녀의 집은 원래 부유했기 때문에 늘 돈을 노리는 자들이 주변에 득실됐지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늙은 도둑에게 납치되어 버렸어 하지만 처녀는 잡혀가는 동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했어 그리고 도둑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지 처녀는 도둑에게 자신은 약혼자에게 파혼해달라며 위자료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 약혼자가 거절하며 자신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렇게나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보내주었으니 욕심에 충동적으로 납치를 행한 도둑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했지 도둑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아무 대가 없이 처녀를 놓아 보내주었어 자 이게 바로 자네들이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야 이 이야기에서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과연 누구겠는가 그러자 첫 번째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처녀의 원래 약혼자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왜인가 약혼자는 자신이 비록 상처받더라도 처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역시 받지 않았겠지요 이 말에 두 번째 장사꾼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건 처녀입니다 그건 또 왜 그런가 처녀는 비록 약혼자를 저버렸으나 자신의 사랑에 대해 솔직히 고백했고 약혼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위자료를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던 세 번째 장사꾼이 말했어요 이 얘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도둑은 처음부터 처녀의 집에 돈을 노리고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말에 설득되어서 그 많은 몸값을 포기하고 처녀를 돌려보낸다니요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솔로몬 왕은 표정이 불현듯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네가 바로 돈을 훔쳤구나 모두들 들어라 이 도둑을 잡아 당장 포박하라 사내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왜 범인입니까 솔로몬 왕은 당장이라도 그를 바깥으로 내동댕이 칠 것처럼 무섭게 보았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모두들 처녀와 약혼자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어떻게 위로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했다 하지만 네 놈은 오로지 돈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다 돈 말고 의리나 약속 다위는 안중에도 없는 네 놈이 범인임이 틀림없다 왕의 판결을 들은 장사꾼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결국 돈을 만든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 읽으며 잠들 책은 유대인들의 전래 동화이자 지혜의 원천이라고 일컬어지는 탈무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 이야기는 이전에도 한번 들려드렸었는데요 탈무드는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도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교 출판사에서 출간한 홍순도 옴김의 탈무드입니다 이전 도서보다는 조금 더 어른들을 위한 탈무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도서와 함께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술 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들어누었습니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죠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삶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 마디가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죠 그들 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했습니다 삼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고 감쪽같이 낫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죠 왕은 큰 잔치를 벌여 차기 왕이 될 사윗감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 중 마지는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주장했고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말했죠 막내도 내 마법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윗감으로 정하겠습니까? 이 왕은 사과를 건넨 막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 역시 타고 온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죠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탈무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포도밭 이야기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는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우는 궁리 끝에 사흘을 굶어 살을 뺀 뒤에야 간신히 울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은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너무나 배가 불러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군 이 세상도 포도밭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손을 활짝 펴고 죽습니다 마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살수인환 이 세상과 손을 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선행뿐이지요 탈무드에서는 선행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을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에는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러한 대목에서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라는 말은 현 세상을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라는 말은 죽음을 뜻하며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는 말은 사후 세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라비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도착한 부자가 라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한 시간이나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라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만에 끝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라비에게 항의했습니다 부자와의 면담은 한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그러자 라비가 말했습니다 진정하시오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소 네 번째 이야기 개명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613개의 계율을 받았는데 그 중 365개는 1년 365일에 해당하는 계율로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개명이고 248개의 개명은 하라는 적극적인 개명입니다 훗날 다윗은 이를 11개로 간추렸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를 다시 6개로 줄였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6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정직하게 말하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귀를 막고 주문을 듣지 말라 눈을 감고 사악한 것을 보지 말라 미가는 이를 다시 3개로 줄였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라 선행을 널리 베풀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라 그리고 이사야는 또 이를 2개로 요약했죠 정직한 모든 일을 따라라 정직한 일을 행하라 다섯 번째 이야기 인내심 테스트 짓궂은 두 친구가 400대 나리온을 걸고 율법학자인 힐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했습니다 마침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 낮에 힐레를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닦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힐레를 젖은 몸을 대충 닦은 후 그를 만났습니다 찾아온 남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쁠까요? 힐레를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네 모래 바람이 심하게 불어 눈에 모래가 들어가 시력이 나빠진 것이네 그는 힐레를 설명해 돌아가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라삐님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인간의 머리는 왜 둥그렇게 생겼습니까? 힐레를 정성껏 대답해준 다음 다시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또 문을 두드렸다 힐레를 다시 나오자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 왜 흑이는 피부가 검습니까? 그러나 힐레를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이유를 설명해주고는 목욕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다섯 번이나 계속했다 결국 그 남자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라삐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야 했어요 제가 라삐님 때문에 내기에 져서 400대 나리온을 잃었잖아요 그러자 힐레리 웃으며 대답했다 허허 내가 나의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당신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게는 더 낫지 않겠소 페르시아의 한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에게 양 열 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의 굴로 향했습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한 마리를 주고 지켜보았습니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치워버렸죠 둘째 날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한 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 데 성공했죠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의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이 말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암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 못했을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 그러자 손이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그러자 눈이 말했습니다 허!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습니다 다 내 덕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를 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 속에서 숨어서 사는 네가 말이야 이에 혀가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게 잠에서 깨어난 신하는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 자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신하가 끌려가자 몸의 각 기관들은 모두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혀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은 모두 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이시여 사실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젖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죠 신체의 기관들은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너를 소중히 생각하기로 했어 네가 우리보다 훨씬 중요하거든 이 우화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들려줍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악마가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간이 대답하기를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군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워달라고 말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들 네 마리를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습니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삶에 관한 세 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사냥꾼님 저를 풀어주신다면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충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쇄코 널 풀어줄 터이니 그러자 새가 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십시오 셋째는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저를 날려보내다녀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에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모두 잊어버리다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저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고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아홉 번째 이야기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에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첩자로 오인받고 사형선고를 받고 말았다 그가 첩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궁지에 물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다 패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에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 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는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왕이시여 제가 돌아왔으니 저를 죽이시고 그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보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공공연히 싸움을 부추겨서 당신을 모욕한다 어떤 친구는 당신에게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 나갈 때에는 입에 혀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쓸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한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금전적 관계에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은 것과 같다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말라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니 교유를 통해 천천히 사귀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내부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그리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얕본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로 말을 즐긴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수환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킨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세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나의 것은 나의 것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인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나의 것은 당신의 것 당신의 것은 나의 것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아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는 나의 것은 당신의 것 당신의 것은 당연히 당신의 것인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것은 나의 것 당신의 것은 당신의 것 또 나의 것인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열한 번째 이야기 죄 짓지 마라 이른 아침에 예수가 회당에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였죠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앞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재촉함으로 예수는 고개를 들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인을 돌로 치거라 그러고 나서 예수는 다시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자 나이 많은 자들로부터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예수 앞에는 가늠한 여자 하나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 있느냐 너희 죄를 묻던 사람들 말이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가거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같이 일어나게 돼 저 여자가 합니다 .